아 모셔보죠 오늘 네 모셔볼까요? 자 화려한 스펙, 검증된 실력, 꽤 준수한 외모 보이는 모습은 다 괜찮은데 알고보면 깨는 남자들 노가식 노포장의 호대특집 아나운서계 2단화 엄치나 스펙을 싸이티로 만드는 저질충사위 입상 진상 타극상의 개그 아나운서 일명 개나운서 전현무 다음 손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유명한 대PD죠 PD 아들 외모 연기 뭐 하나하나 모자람이 없는데 뭐 그닥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열애설도 터뜨렸습니다만 그마저 잠깐 최저 오정혁한테 밀린 정규경 그날이었어요? 그날이었어요 그날은 뭐가 나와도 안 되는 날이었어요 정혁이도 묻혔어 옛날에 아 묻혔지 이적 끼어 팔게 했더니 뜨라는 이적은 안 뜨고 2분만 떴습니다 방송국 놈들이라고 욕하면서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이적의 적 존박씨